상상 이런 게 있으셨네요 혹시? 상상대로 됐어요. 기준으로 BL이네요. 각오하고 오셨네요. BL...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브로맨스... 분명이 있었을걸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아니 카드캡터 추리만 해도 브로맨스 느낌이죠. 찾는 분명도 있을텐데. 또 뭐가 있었나? 아... 오늘부터 마왕. 아... 오늘부터 마왕.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러네요. 오늘부터 마왕. 본격 비회의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오늘부터 마왕은. 오늘부터 마왕 정도가 제가 할 수 있었던 한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한계를 찍어놓으면. 그 한계를 찍어놓으면 격정으로 가라고요? 네. 한 번, 한 번 해보고 나시면.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기가 힘들지. 그쵸. 하고 나면은. 얌전한 고양이가. 더. 그럼. 일도 아닙니다. 약간. 순간. 네. 순간 휘쉬가고 지나간 영상이. 김존이라고 신인찌가 만났어. 아. 누가 봉이고 누가 써야. 막 이런거. 와. 그래도 김존일이 권신적이지 않겠니? 아. 아. 그쵸. 루팡과 바람. 어. 그게 뭐야. 그게 이제. 1인 3명을 하실 수 있는. 그쵸. 그런거 아주. 루팡과. 루팡과 차이발리오가 되는구나. 선생님. 비엘 상대를 찾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1인 3명으로. 혼자 하시면 되겠네요. 홍수전화 되니까. 홍수전화 되니까. 홍수전화 되니까. 홍수전화 되니까. 홍수전화 되니까. 혼자 하시면 되겠다. 따로 녹음하면 되죠. 따로 녹음해도 함을 안 보고. 그렇죠. 아. 가장 완벽한 드라마 시리다. 아. 해결책이 나왔네. 맞아요. 나왔다 나왔어. 저기. 누구 좀 쏴주세요. 아. 맥스. 맥스. 네. 많은 응모 바랍니다. 네. 맥스. 맥스. 으 굳 아멘